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제이어스가 실제났다! 베이컨을 강추는 뻔한 사람한테 채운 줄 아래! 채운 줄 아래! 또 잘난다! 베이징! 미친 친구가 됩니다. 베이징에 딱 만듭니다 지금. 저번에 너무 많은 지켜들을 말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중요했던 광관 아이템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싸이온도 버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아 그렇믿아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시원 입장에서. 베이컨! 야옹입니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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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해라 페이즈! 아 이게 CTO 중에서 많이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확장되고 있는데 페이즈가 스포츠에서 트리도 안 유혹 맞으면 뼈의 느낌이 와요 자 매물 지나갑니다 방패! 대단하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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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신난다가 터진 순간 첫 곡은 끝난 겁니다 이리 신난다가 터진 순간 이리 신난다가 터진 순간 이빨아 강림한 거에요 압당되고 있습니다 페이즈는 뭐야 일로와 일로와 계속 페이지만 보면 되겠네요 페이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페이지가 피하는지 아니 페이지가 터키는지 악단타에서 투지개가 활용되면서 오너의 발차기를 한 번 망하는 게 보였죠 페이지가 아 문어파라 이거 못하믄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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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신난다! 이리 먹였다! 이 노래는 이리 먹었다! 진지 이리 먹었다! 이리 먹었다! 이리 먹었다! 이리 먹었다! 이리 먹었다!